이제 진정한 위의 진정한 위는 누군지 가리는 우리의 스트로크 후반 챌린지 홀로 돌아왔습니다. 우아! 야오! 마지막이야. 이제 전부 적이네. 그렇죠. 저는 싱싱골프 나와서 한 번도 저를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저게 절대 강자입니다. 아, 너를 이겨본 사람이 없다고?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 시모의 하고 붙어야 되는데. 진시모니도 이제 안됩니다. 뭐라고 하세요? 저는 자신감. 무조건 1등 하겠다는. 범윤 선배. 아유, 상대가 안됩니다. 바람 바람 바람, 범윤 선배. 아, 지금 2%만 잡으면요.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승부, 민결 형. 아유, 그거 3대도 안됩니다. 뭐 2%라도 입을까요? 2%만 이기면 제가 대한민국 연예인 1등. 이만기 형을 이기면 대한민국 연예인 2등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때리기입니다. 발수대로 맞아있죠. 아이고, 여보세요? 발수대로. 주장수폭 한 장 있습니까? 너희는 형님한테 맞아야 되지만 동생한테 뺏봉하면 기운은 어떤 거 아나? 나랑 단두리 합시다. 나랑 단두리. 좋다. 그것이. 내가 진짜 그때 그 이후로 단두리. 그 이후로 차에서 자꾸 하나가 잘 잡히지를 않아. 한국의 골요 하나만 때려가지고. 오늘 그러면 홀당? 홀당. 개수만큼. 개수만큼입니다. 당연하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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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바. 화이팅. 출발. 안 돼. 친구가 좋다. 친구가 좋다. 종경 씨. 친구가 좋다. 기쁨도 함께해. 슬픔도 함께해. 편함은 너무 친구가 좋다. 진짜 잘 친다. 정말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네, 진짜. 220을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3분의 2 스윙만 합니다, 3분의 2 스윙만 딱 해서 이 상태에서 얼른 여기까지 올리는데 이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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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이만큼만 올려서 주인공 허리로 딱 리더합니다, 보세요. 나이스, 오.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행복은... 고수야! 딱 이루시죠. 괜찮죠? 와, 또 아이언을 들고 있는 우리의 만기 형. 아이언으로 200 간다, 와.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 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뒷담 생각하죠.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만기는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아이언이. 아이언이, 아이언이 3번가 쳐고 들어갈 것 같아서 4번가 쳤다. 이 샷이 스티머샷이에요. 아니, 무슨 아이언을요. 아이언이, 아이언이 허리, 허리 칩입니까? 천하장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야, 뭐. 오, 나왔어, 나왔어. 이제 본실력 나왔다, 형님. 오, 지금 다 자셨습니다. 뭐, 오늘 잘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세상에 이런 내가 방에서 앨범을 꺾어버리면은 세상에 이런 길이에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길은 뭐. 홍의 아버지. 대한민국 지금 최고 잘 치는 지금 2%를 아, 진짜 모릅니다, 진짜. 이만기 형의 지금 연예인 중에 랭킹 3위 안에 듭니다, 3위 안에. 와, 진짜 형님 지금 선상이 같이 있습니다. 와, 대단, 대단, 대단. 미쳤어, 미쳤어. 제일 멀리 가는 공이. 그, 저, 디봇은 옮기, 디봇은 옮기세요. 네, 디봇은. 제거죠. 저기로 가, 저기로 가요, 저기로. 아니, 나 진짜. 켈로웨이. 켈로웨이 맞네. 오, 봅시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봅시다. 오, 봅시다. 오, 봅시다. 좋다고, 좋다. 아, 아. 아. 아, 망경을 알았어. 오, 봅시다. 무술으로 푸시나 약간 밀렸습니다 아 야구야! 그래도 나뿐지 않다 올라갔다! 아 뒷땅 쳐서 뒷땅 쳐서 아 뒷땅 쳐서 머리 맞았어 야 이거 짧은 짧은 올라간데? 오른쪽이 지금 오른쪽 크다 커 커 커 오케이 아 몰래서 퍼... 지루했어요? 그렇지 약하네 아... 오 들어왔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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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라이가 왜 이거... 내가 잘 안 돼 오케이 근데 이 정도면 줘야 넙 넙 끝 어 lágame 아... 야 이거 준비하고 있어 야.. 야 열심히 걸게 2 비율다 우율복 아 아 Zusammen 이거 되게удь의 아 erzählt 유닧 있으면 난 행복해 우린 언제나 멋진 브라더 오늘도 만나고 내일은 달린다 이번 홀의 바로 그 거리에 따라서 아재인지 오빤지 구별한다는 그 홀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저쪽 용서를 넘어가게 되면 오빠 오빠 예 그렇죠 오빠 하는거지 오빠 그리고 밑에 떨어지면 이제 아재 아 그 힘이 없다고 예 그건 내미에서 롱게스 떼기가 어떻습니까? 롱기는 안되죠 왜냐면 왜 형님이나 이브로나 페어웨이 딱 들어간걸로 기준으로 페어웨이 이리 넓은데요 근데 지금 앞바람이에요 앞바람이라서 몰라 일단 출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없어서 롱기라든 출발 갔다 에헤 볼 또 어디로 가 야 갔습니다 예 이제 갔음아 우리가 프로를 잡을 수 있구나 오늘 안녕하십니까 못 넘어갔어? 네 원형님이랑 같이 같이 잘하셨으면 좋겠다 야 이게 제가 샤프트 약하니까 이게 그러게. 샤프트 약이야. 다행히 달래 보내 보내 보내. 이야. 오빠. 오빠야. 오빠가죠? 오빠 소리 그렇게 듣고 싶어요? 오빠 소리 그렇게 듣고 싶어서 하셔가지고 허리를 그냥 쉬림 할 때보다 덜을 더 많이 쓰네. 아니 쉬림 할 때 그렇게 했으면. 그냥 촬영을 더 많이 했잖아. 털어봐도 했지. 얼마도 하라고.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아재다. 더 치고 나가겠습니다. 오빠 맞지? 네 형님 진짜. 진정한 오빠 진짜. 다이렉트로 가버려. 아 근데 이혼과 우리 이혼과 오빠도 저기 올라갔는데. 피니셔야 돼 피니셔야 돼. 이렇게 맞네. 아 이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똑같이 맞네. 지금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가 당연히 1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1등 프로. 아니 여기서 잘해야 돼 자기.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또. 용아지가 1회 동안 이리 갈 줄은. 생각도 못하죠. 아 지금 예상을 드렸고 지금. 2%가 오비가 났어요 확률이 지금. 거의 90%입니다. 오비 났고요. 좀 났고 이제 잠전거 쳐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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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호평을 비췄어요. 네. 네. 이게 뭐 지금 방송하면서 이게 무슨 프로냐. 그렇죠. 이게 누구 거야. 세 분 다 같은 상상이고. 이거 조영구니까요. 내가 이거 100개 안 왔다고. 네. 이러면서 내려갔어. 그럼 오빠 없어요. 아니요 저. 오비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160인데. 아까 이상 드리기였어가지고. 야 이거 이거. 아까. 아팠는데. 에이. 덧대전. 아. 아. 야. 안 돼. 아. 죽어서. 아 어디 계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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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돼! 아 안돼! 죽었어? 해져도! 아... 되게 재밌잖아요 아 그러구나 잘 튄다! 잘 튄다! 잘 튄다! 완전! 아니 형 진짜 잘 튄다 완전! 잘 튄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나이스! 잘 왔다! 아 이거 더 쳤어야 돼 야!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제 노래가 떴죠? 다 압니다 지금 국민가요라고 했죠 제가? 만기 형 노래가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따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네 니가 얼마나 이래서 애고파고 이러면 그렇겠나 자 갑니다 그래 뭐 저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됩니까? 저러면 다 버리지 뭐 아 큰일 났네 위기가 왔네 위기가 이게 왼쪽이죠 오른쪽 이거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나이스 들어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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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버디 트라이 아 약하다 이거 파이어 파? 약하다 야아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우리한테 투란해야 돼? 아니 라이스 더블! 라이스, 고기! 고기? 고기! 한 바지! 정국이 뒤로 들어! 딱! 딱! 보고 있습니다! 진짜 고찰! 이거 진짜 고찰! 그 전에 내가 맛본이 트겼습니다! 이제... 봐주지 않겠습니다!